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을 위한 노동, 주거특강 진행 서울시 청년대상노동법 청년정책특강 콜론나의 근로계약서 바로 알기 2차 제공 특강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노무 전문가 김유경 노무사, 들꽃노동법률사무소 대표를 초빙해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등 사전 취합된 청년들의 실제 근로계약서 분석 및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실제 사전 취합된 청년들의 근로계약서 대부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 단서 조항에 대해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 강의 이후 현장에서 상담부스를 마련해 개별 노동상담과 함께 꾸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2023년 서울시 청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다양한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4월 3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상담자원연계 노동인권 및 청년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률에 대한 교육사업협력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7월 노동법 청년정책특강 콜론나의 근로계약서 바로 알기 특강을 진행했고 청년들의 호응과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으로 2차 특강을 진행했다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청년정책 홍보 및 전달을 위해 10월 28일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와 함께 청년주거정책특강, 주거정책 벼락치기 안전하게 나의 직구하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유스개런티센터는 서울 청년대의 사회 진입과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각 분야의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해 서울형 청년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다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운영사물을 위탁받아 기존 청년고용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진로설계 역량 강화 진로 모색 등 간접적인 구직활동지원과 커뮤니티 형성지역과 현장연계 등 사회참여활동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 www.sigq.kr 케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